지금 니가 느끼는 감정은 진짜가 아니야? 그 사람은 절대 다른 사람을 해칠 사람이 아니야. 증거 있어? 누구보다 이 사건 해결하고 싶은 사람은 나야. 재수사 자체를 손대, 그게 맞아. 죄송해요, 늦은 시간에. 도혜수라고 합니다. 집으로 가도 안 돼. 오늘 밤 안에 되도록 멀리 가. 최 형사님이 자기가 도현수라는 증거를 잡았어. 가서 나도 찾을 수 없는 곳으로 가버려. 그리고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. 그 사이에서 대단지 마요. 이동몬에이! 이동몬에이!